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영문학 과학과 7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에요. 자 42쪽 Before you read입니다. A topic preview입니다. Read the description and circle the numbers that apply to you. Apply to는 누구에게 적용이 된다. Circle은 원을 그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description 이야기 설명입니다. 다음 따르는 설명 이야기를 읽고 당신에게 적용되는 숫자에 동그라미 치시오. 자 description 묘사 서술입니다. 첫번째 문장 I get bored when I'm by myself.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지루해진다. Get bored 지루해지다. 절대 그렇지 않으면 0점의 동그라미 항상 그러면 3점의 동그라미죠. 두번째 문장 I am exhausted after being at social gathering. 여기서 exhausted라는 건 지친 기진맥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교적인 모임을 가진 이후에 나는 지치게 된다. 세번째 문장 I like doing many things at the same time. At the same time 동시에 했죠. 나는 동시에 많은 일하는 걸 좋아한다. 네번째 문장 I tend to think before I speak. 자 tend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다섯번째 문장 I do my job better under pressure. 자 pressure는 압력이죠. 자 나는 압력 하에서 압력을 받은 상태에서 나의 일을 더 잘한다. 여섯번째 문장 I tend to make a decision very cautiously. cautiously 하면 조심스럽게 라는 뜻입니다. 나는 매우 주의 깊게 결정을 만드는 경향이 있다. 텐트 모모는 경향이 있다. 자 인트로버트라는 건 내양적인 엑트로버트는 외향적인 입니다. 자 add up the numbers you have a circle 당신이 동그라미를 친 숫자를 더하시오. make your total on the scape low 아래 있는 치수에 당신의 전체 점수를 마크 표시하시오. are you an entrovert or extrovert or somewhere in between somewhere in between 하면 어중간한 중간에 이런 뜻이죠. 자 당신은 내양적인 사람인가 인트로버트 당신은 외향적인 사람인가 엑트로버트 또는 중간에 어중간한 사람인가 라는 뜻입니다. 42쪽 워드 프리뷰입니다. guess the meaning of the underlined words from the context 자 이 언더라인드 하면 밑줄 친 컨텍스트는 문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문맥으로부터 밑줄 친 단어의 의미를 추측하시오. guess는 추측하다. when Daniel needed to recharge himself 리차지라는 거는 재충전하다. 대니엘이 그 스스로 재충전할 필요가 있을 때 he take a walk alone 자 take a walk 산책하다 그는 혼자서 산책을 합니다. looking around the quiet space 조용한 장소를 걸어 다니고 있을 때 걸어 다니면서 he can concentrate on his sort 그는 그의 생각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concentrate on focused on 집중하다는 뜻이죠. 자 두번째 문장입니다. carrie is a sociable person sociable 하면은 사교적인 carrie는 사교적인 사람입니다. so 그래서 she loves being with people 그녀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사랑합니다. she gets along with everyone 자 get along with 누구누구와 사이좋게 지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과 사기 좋게 지냅니다. 세번째 문장입니다. 조나단 is a bold entrepreneur 자 bold 하면 대담한 용기있는 이라는 뜻이죠. 자 엔트리피리니어는 사업가 기업가 이라는 뜻입니다. 조나단은 아주 대담한 기업가입니다. 사업가입니다. he doesn't mind 자 마인드는 꺼리다. 자 그는 꺼리지 않습니다. 뭐를 꺼리지 않는다? take list라는 건 위험을 감수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는 위험 감수하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다. and investing vast amount of money 자 vast는 거대한 이라는 뜻이죠. invest는 투자하다. 그래서 거대한 양의 돈을 투자하는 걸 그는 꺼리지 않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43쪽 첫번째 줄입니다. opposite personalities 정반대의 성격들 great partnership 위대한 동반자 관객 everybody is unique 모든 사람들은 독특합니다. unique 그 독특한 however 그러나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자 attempt 시도죠. 무슨 시도? to categorize people's personalities 이 categorize는 분류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성격을 분류하고자 하는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자 투부정사가 attempt란 명사 꾸며준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문법 잠깐 보겠습니다. one of 복수명사는 문장의 주어가 one이기 때문에 단수 동사를 씁니다. one of my friends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is called Jane Jane이라고 이름이 불려진다. 그리고 the number of 마찬가지로 뒤에 복수명사가 나오더라도 단수 동사를 씁니다. 문장이 the number가 주어기 때문에 설령 오브 뒤에 복수명사가 나오더라도 단수 동사를 써요. the number of sick people 아픈 사람들의 숫자가 is increasing 증가 중입니다. 근데 the number of는 달라요. the number of는 lots of의 뜻이고 plenty of의 뜻이고 many의 뜻이기 때문에 뒤에 복수명사를 쓰고 복수동사를 씁니다. the number of sick people 많은 환자들이 are coming here 여기 오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죠. one of the 최상 끝 복수명사 가장 모모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one of the most common method 가장 흔한 방법들 중에 하나는 자 문장의 저거 one이죠. 그래서 divide에 3 붙입니다. 3인식 단수 현재에 3 붙여주죠. divide people into two types introverts and extroverts divide and be A를 B로 나누다. 그래서 가장 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두 가지 유형 내양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으로 나눕니다. 자 인트로버트 내양적인 사람들 엑트로버트 외향적인 사람들이죠.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자면 division은 구분 분류입니다. according to this division 이러한 구분에 따르자면 자 인트로버트 내양적인 사람은 tend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be drawn to 라는 거 알아둡시다. be drawn to 라는 거는 어디어디에 이끌리다. 자 인트로버트 tends to be drawn to the internal world of thought and feeling 자 오브 이하가 월드를 꾸며줍니다. 생각과 느낌이라는 내적인 세상에 내양적인 사람은 이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내성적이니까. while 반면에 이때 while은 whereas 반면에 이런 뜻입니다. 자 반면에 엑스로버트 외향적인 사람들은 are drawn to the external world of people and activity 자 be drawn to 어디어디에 이끌리다. 자 오브 이하는 월드를 꾸며줍니다. 사람들과 활동적이라는 외향적인 세계에 외향적인 사람은 이끌려집니다. 인트로버트 내양적인 사람들은 리차지되어 배터리스 그들의 건전지를 재충전합니다. 자 바이 아이엔지 뭐뭐함으로써 자 뭐함으로써 바이 스패딩 썸 타임 얼론 혼자서 시간을 보냄으로써 내양적인 사람은 혼자서 시간을 보냄으로써 그들의 건전지를 재충전합니다. 자 여기 세미콜론 나와있는데 이때 세미콜론은 while but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대조를 이루고 있죠. 자 엑스로버트 외향적인 사람 인트로버트 내양적인 사람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쓰이는 세미콜론은 버셋듯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엑스로버트 외향적인 사람은 need to reach need to 뭐뭐할 필요가 있다 재충전을 할 필요가 있다 when 뭐뭐할 때 자 뭐할 때 they do not socialize enough 그들이 충분히 사회화가 되지 않을 때 사교화가 되지 않을 때 외향적인 사람은 재충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be good at 하면은 뭐뭐를 잘하다 반대말은 before it이죠. perform task라는 것은 일을 수행하다 뜻이구요. under pressure로 하는 것은 압박 아래에서 이런 뜻입니다. curve with라는 것은 일을 처리하다 이런 뜻이구요. multiple은 많은 이런 뜻입니다. add once는 한 번에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 performing이라는 ing를 주목하세요. 그리고 cuffing이라는 ing를 주목하세요. 모두 다 전치사 at에 걸립니다. add ing add ing 두 개의 ing가 end 앞뒤에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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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열되어 있네. 무슨 구조? 그렇죠. 병렬 구조입니다. extra bot 외향적인 사람은 아굴의 performing task under pressure 압력 아래에서 under pressure 압력 아래에서 그들의 일을 수행하는 일을 잘합니다. b굴의 잘한다 능숙하다. and 그리고 cuffing need multiple jobs l1스 한 번에 여러가지 일을 처리하는 일을 외향적인 사람들은 잘합니다. 퍼퍼밍이라는 ing와 cuffing이라는 ing가 end 앞뒤에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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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열되어 있는 병렬 구조가 눈에 보여야 합니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on the other hand 가 있다는 것은 앞에 내용과 정반대죠. on the one hand 가 있고 그 뒤에 on the other hand 가 나오죠. introvert 내양적인 사람들은 반면에 lie to focus on one task error time error time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초점 맞추는 걸 좋아합니다. focus on concentrate on 집중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러한 내양적인 사람은 can concentrate very well 아주 잘 집중할 수 있습니다. extrovert 외향적인 사람은 tend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tend to do assignment quickly 숙제를 빠르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day는 당연히 extrovert 외향적인 사람이죠. 외향적인 사람은 make a fast decision 빠른 결정을 내립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are comfortable with taking risk take risk 는 extrovert 생략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introvert 내양적인 사람이 open work more slowly and deliberately deliberately 하면 신중하게 말이죠. 더 천천히 더 신중하게 자주 일을 합니다. introvert 내양적인 사람은 think 생각을 합니다. before they act day 는 introvert 내양적인 사람이 행동 하기 전에 내양적인 사람은 생각을 먼저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give up less easily 누가 내양적인 사람이죠. 내양적인 사람은 덜 쉽게 포기 하고요. more accurately 더 정확하게 일을 합니다. accurately 하면 정확하게 이런 뜻이죠. use the strategy 전략 을 이용하시오. write a if the statement describes extrovert 만약에 그 언급이 외향적인 사람을 묘사한다면 describe 묘사하다 e 라고 쓰고요. and i if the statement described introvert 만약에 그 언급이 내양적인 사람을 묘사한다면 i 라고 쓰세요. 1번 봅시다. they feel recharged 그들이 재충전된 걸 느낍니다. after spending time with people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이후에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이후에 재충전되는 사람 뭐죠? extrovert 외향적인 사람이죠. 2번입니다. they work more slowly and carefully 사람들이 더 천천히 더 신중하게 일을 합니다. carefully 라는 말 본문에서 deliberately 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신중하게 더 천천히 더 신중하게 일하는 사람 누구죠? 그렇죠. introvert 가 되겠죠. reading strategy 입니다. 독해 전략 이죠. recognizing contrast paragraph 대조를 이루는 단락 을 인식하는 것은 help you better grasp differences between two things 두 개 사이의 차이점을 더 잘 당신이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grasp 이라는 건 이해하다 파악하다 이런 말 이 단락들에서 linking word such as however in contrast on the other hand while and whereas 이런 말들이 자주 사용됩니다. however 나 in contrast 나 on the other hand 나 while 이나 whereas 같은 그러한 연결 억구가 이러한 패러그래프에서 자주 사용이 됩니다. 자 44쪽의 첫 번째 줄입니다. be based on 뭐뭐에 근거하여 자 이 being이 생략된 겁니다. based on 앞에는 being이 빠졌죠. 문장의 앞이나 문장의 중간에 들어가는 being이나 having been 생략될 수 있어요. 왜? 분사 구문에서 가능하죠. 자 being based on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being based on all this information 이 모든 정보에 근거했을 때 근거한다면 you might think that 당신은 that's your 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뭐라고? introvert and extrovert 내양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들이 do not get along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자 get along 하면 사이좋게 지내다 이런 뜻입니다. however 그러나 데이 여기서 데이는 누굽니까? introvert and extrovert 입니다. 둘 다 합니다. 내양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이 둘 다 actually 실제로는 work well together 서로 잘 일을 합니다. because 왜냐면은 their personality 여기서 데여도 마찬가지로 introvert and extrovert 둘 다 합니다. 내양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그들의 성격들이 컴플리먼트 위치하도 서로서로를 보완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 컴플리먼트 하면 보완하다 이런 뜻이죠. sometimes 때때로 데이 자 이 사람들 introvert extrovert 둘 다죠. 자 이들이 can even accomplish great things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도 있습니다. 컴플리시는 성취하다죠. when 뭐 뭐 할 때 데이 여기도 둘 다 합니다. introvert extrovert 둘 다죠. when they collaborate 그들이 협력을 할 때 introvert extrovert 둘 다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let's take a look at some famous example 몇가지 유명한 예를 바라봅시다. take a look at 쳐다보다 이런 말이죠. what do you think question number 2입니다. give an example of someone around you who is a typical extrovert or introvert 자 전형적인 외향론자 전형적인 내양론자 인 당신 주변 어떤 사람 의 예를 들어보시오. my brother is a typical introvert 자 우리 형은 우리 오빠는 전형적인 내양 적인 사람입니다. he is reserved 그는 수줍우하고 내성적이구요 and thoughtful 사려심이 깊습니다. check your understanding question number 3입니다. why was 로사팍 arrested? 로사팍이 왜 체포가 되었을까요? she was arrested 그녀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because 왜냐면 she refused to give a seat to a right messenger 그가 백인 승객에게 좌석 주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자 케이스 1 첫 번째 사례입니다. working together for civil rights civil rights 시민의 평등권이죠. 시민의 평등권을 위해서 함께 일하기 on December 1st 1955 1955 12월 1일에 자 특정한 날에 전치사원스죠. 자 어디에서 in the American city of 몽고매리 알라바마 자 알라바마주의 몽고매리 미국 도시에서 블랙 워먼 한 흑인 여성 who was named 입니다. who was 생략됐죠? 자 네임드가 워먼 꾸며준에 모모라고 불렸던 로사파크라고 이름이 불렸던 한 흑인 여성이 갓 오너버스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그래서 블랙 워먼이 주었고 갓이 동사가 되겠죠. 자 at that time in 몽고매리 자 몽고매리에서는 그 당시에 버스 were divided into two zones 자 be divided into는 뭐뭐로 나뉘어지다 자 인투디에 변화의 결과가 나오죠. 버스가 두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있었습니다. 자 원 디아더입니다. 하나는 어떻구요? 디아더 나머지 하나 어떻습니다. 자 원 for black people 하나의 구역은 흑인들을 위한 구역이구요. 디아더 for white people 나머지 구역은 백인들을 위한 구역이었습니다. she took a seat in the black zone 자 그녀가 흑인 구역에서 좌석에 앉았습니다. and watched quietly 그리고 조용히 쳐다보았습니다. 자 자리에 앉았다 took 쳐다보았다 watched 연결되는 거 눈에 보이죠? as 뭐뭐하는 동안에 more and more passengers 더 많은 승객들이 갓 온 더 버스 버스에 올라탄 동안에 soon 곧 all the seats in the white zone 백인 좌석 모두 다 taken 꽉 차게 되었습니다. then 바로 그때 드라이버 여기서 드라이버는 버스 드라이버 버스 운전사죠. 버스 운전사가 ordered her to give a seat to a white passenger 그녀의 좌석 그녀의 좌석을 백인 승객에게 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오더 목적어 두부정사 목적어에게 두부정사하도록 명령하다. 로사 파크 rolls a shy mild-mannered introvert 로사 파크는 shy 수줍하고 mild-mannered 온화한 성품을 갖고 있는 인트로버트 내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she avoided standing out stand out 이라는 것은 두드러지다 이 말이죠. 그녀는 두드러지는 것을 피했습니다. avoid 다음에 ing 쓰는 거 맞죠. in public 대중 앞에서 그녀는 대중 앞에서 두드러지는 것을 피했습니다. or drawing attention to herself 그녀 스스로 관심을 끌게 되는 것을 피했습니다. standing 이라는 ing 와 drawing 이라는 ing 가 등이 접속사 or 앞뒤에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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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열되어 있네. 무슨 구조? 병렬 구조입니다. however 그러나 she had the courage 그녀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용기? 투 부정사할 용기 투 resist 이하가 courage 명사를 꾸며주네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resist는 저항하다 injustice는 부당함입니다. justice가 정이니까 injustice는 부당함이죠. 그녀는 부당함에 저항할 용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so 그래서 she answered calmly 그녀가 calmly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with a single word 하나의 단어로 no 라고 furious driver furious 분노한 그 분노한 운전자가 call the police 경찰관을 불렀습니다. and she was arrested 그리고 그녀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arrest가 체포하다 그런데 수동태가 되어있죠. 과거 수동태니까 체포가 된 겁니다. what do you think question number 4 입니다. imagine you are 로사파크 당신이 로사파크라고 상상해보시오. would you do the same thing she did 그녀가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겠습니까? 예시문입니다. I don't think I could disobey the order disobey는 불복종하다 order은 명령이죠. 내가 그 명령에 불복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I would be afraid of getting arrested 체포되는 것을 내가 두려워할 거기 때문에 내가 그 명령에 불복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예시문의 답이 되겠죠. 45쪽입니다. parks come response to the situation to는 뭐뭐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파크의 차분한 대응은 반응은 impressed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자 인프레스 타동사죠. 전치 다 필요 없습니다. 곧바로 목적을 조차합니다. soon after 곧 그 일이 있은 후 곧 acquired resistance resistance 하면 저항이죠. 그녀의 조용한 저항이 came together with 어디를 이어지다 the inspirational speech making of 마틴 루터킹 주니어 마틴 루터킹 주니어의 아주 인상적인 연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come together with 라는 것은 어디어디로 이어지다 inspirational speech making 라는 것은 인상적인 연설이죠. 45쪽 세제줄입니다. when 5,000 people assembled at a rally 어셈블은 모였다 at a rally 는 집회장에서 집회에서 이런 말이죠. 자 뭐하기 위하여 to support 팍스 액트 오브 커레이지 액트 오브 커레이지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커레이지가 용기죠. 파크의 용기 있는 행동을 지지하기 위하여 5,000명이 집회에 모였을 때 킹 made a speech to the crowd 크라우드는 군중이죠. 마틴 루터킹 주니어가 군중에게 made a speech 연설을 했습니다. he was an 엑스로봇 그는 외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설티브 적극적이고 소셜로블 사교적이고 and great motivating people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데 아주 능숙한 그러한 외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선이 있는데 이 선은 엑스로봇을 부연 설명하는 대시선이 되겠습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빌드 널리지 지식을 축적하기 마틴 루터킹 주니어는 was American Civil Rights Activist 미국의 시민권 운동자였습니다. who fought against racial discrimination in the US in a non-violent way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in a non-violent way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미국에 있는 인종차별에 대항하여 싸운 미국의 시민권 운동가였습니다. he was awarded the Nobel Peace Prize in 1964 그는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요. and he's known for his I have a dream speech 나는 꿈이 있어요 라는 연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be known for 뭐뭐 때문에 알려지다 나는 꿈이 있어요 라는 그의 연설 때문에 그는 알려져 있습니다. 45쪽 다섯번째 줄입니다. there come the time 뭐뭐한 순간이 온다 어떤 순간 when 이하의 순간이죠. when 관계부사 people get tired of get tired of 는 진력이 나다 트램프가 원래 짓밥다 뜻인데 여기서 being 트램프트라는 수동태 형태로 쓰였기 때문에 짓밟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짓밟히게 되는 것에 진력이 나는 그런 때가 온다. 관계부사 when 이하는 선행사 타임을 꾸며줍니다. he told them 그가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자 대문 크라우드 무리죠. there comes the time 이러이러한 때가 온다. 자 어떤 때가 온다 people get tired of 사람들이 진력이 나는 때가 온다. 뭐해 being pushed out of the sunlight sunlight라는 거 햇빛이죠. 자 햇빛으로부터 사람들이 밀려나게 되는 것에 진력이 나는 순간이 온다. being pushed 라는 건 밀려나게 되는 것 이라는 뜻이죠. 이게 결국 인종차별이라는 거죠. 인종차별당하는 것에 진력이 나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check your understanding question number 5 5번 질문입니다. what was the purpose of the rally 그 지폐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the purpose was to support 로사파크's active courage 목적은 로사파크의 용감한 행동을 지지해주는 것이었다. 서포트는 지지해주다 이런 뜻이죠. king was an amazing speaker amazing 놀라게 하느니죠. ing는 능동과 진행입니다. 킹은 아주 놀라운 화자였습니다. and his words 그리고 그의 말은 fill the people with pride and hope fill a with b a를 b로 채우다. 그의 말은 사람들을 자부심과 희망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he then praise the 박스 브라이버리 희는 당연히 마틴 루터킹 이죠. 그죠? 마틴 루터킹 은 파크의 용기를 칭찬해 주었고요. hug the 허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허는 당연히 파크죠. 그 다음 여기서 praised 라는 동사 1번 hug the 라는 동사 2번 이 두 개의 동사가 희에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she stood 사일런트리 그녀가 조용히 서있었습니다. 허 미어 프레젠스 자 미어 는 단순한 프레젠스 존재 그녀의 단순한 존재만으로도 워즈 인압 충분했습니다. 뭐하기에 to 스트렝슨 더 크라우드 스트렝스는 강화시키다. 그녀의 단순한 존재는 군중들을 강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인압 투 부정사는 뭐뭐하기에 충분한 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46쪽 입니다. 로사팍스 액트 로사파크의 행동과 마틴 루터킹 주니어즈 스피치 마틴 루터킹의 연설은 인스파이어 몽고메리즈 블랙 커뮤니티 투 보이콧 더 버스 인스파이어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하도록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격려하다. 로사파크의 행동과 마틴 루터킹의 연설은 몽고메리의 흑인 공동체 사회 커뮤니티 공동체 사회가 투 보이콧 더 버스 버스 이용을 거부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보이콧 하면 이용을 거부하다 이런 뜻이죠. 크루셜 중요한 터닝 포인트 전환점 이었습니다. In the struggle for the 시빌라이트 시민 평등권을 위한 투쟁 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 이었습니다. 터닝 포인트라는 것은 전환점 이죠. 트랜지션 피리오드 전환점 과도기 입니다. The 보이콧 lasted for 381 days 라스트 지속되다 그 이용 거부 보이콧 는 381 일 동안 지속 되었습니다. 라스트 라는 거는 지속 대단 뜻으로 쓰였습니다. It was a difficult time 501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버스 거부하니까 교통편에서 굉장히 힘들죠. But 그러나 eventually 결국에는 The buses were integrated 버스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Integrate 가 통합 시키던데 과거 수동태 가 돼서 통합이 되었다 이 말이죠. Think about about the idea 생각해봐라. How the partnership of these two people 여기서 디즈투피플은 로서파크와 마틴 루터킹 주니어입니다. 이 두 사람의 동반자 관계가 어떻게 accomplished 이것을 성취할 수 있었는지 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Question number 6 6번 질문입니다. What was the effect of 마틴 루터킹 주니어스 스피치 on the crowd? 크라우드는 군중이죠. 군중들에 대한 마틴 루터킹 주니어의 연설의 결과 효과는 무엇이었는가? It filled the people with pride and hope 그 연설은 사람들을 자부심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었다. A powerful speaker refusing to give up his seat on a bus 버스에서 그의 좌석 포기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강력한 연설과는 Would not have had the same effect 똑같은 효과를 갖지는 않았을 텐데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Refuse to는 뭐뭐를 거부하다 이런 말이죠. Similarly 마찬가지로 로사파크 Could not have excited the crowd at the rally with the word 로사파크가 그녀의 말로 집회에 있는 사람들 군중들을 흥분시킬 수는 없었을 텐데 Excite는 흥분시키다 한 뜻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Could not have PP Could not have Excited도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가설을 하고 있죠. Check and understand question number 7입니다. Circle T for true or F for false 마지막 T에 틀리면 F에 동그라미 치시오. 로사파크 was a powerful public speaker 로사파크가 강력한 대중연설과였다? 아 이거 틀렸죠? 정답은 F입니다. When their introverted and extroverted troid were combined 트로이드 성격 특성 combined 결합하다. combined 결합된 자 여기서 인트로버트는 로사파크의 성격이죠. 그리고 엑트로버티드는 마틴 루터킹 주니어의 성격이야. 자 이 두가지 내양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이 결합이 되었을 때 however 그러나 히스 카리스마 큰 영향을 미치다 뜻으로 쓰였습니다. 47쪽 첫번째 줄입니다. 케이스2 두번째 사례입니다. A business partnership 사업 동반자 관계적 여기서는 내양적인 사람의 대표자인 스티브 워즈니아과 외향적인 사람의 대표자인 스티브 잡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On June 29th 1975 1975 1975년 6월 29일에 특정한 날의 전지타 온스죠. 스티브 워즈니아기 Tap a few keys on his 키보드 그의 키보드 위에 몇 개의 키를 두드렸습니다. Tap이라는 건 두드리다죠. And letters appeared on a screen 그리고 화면에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letters는 글자들이죠. He had just created a personal computer 자 여기서 He는 당연히 워즈니아기죠. 자 워즈니아기 개인 컴퓨터를 막 만들어냈습니다. had pp 과거 완료죠. 자 어떤 that 이하인 컴퓨터죠. that은 주격관계 대명사 컴퓨터를 꾸며주는 주격관계 대명사입니다. allow 목적어 두부정사 목적어에게 두부정사 허락하다 that allow the people to type on a 키보드 and to see the result on the monitor simultane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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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동시에 이런 말이죠. 키보드에 타이핑을 하고 동시에 화면에 그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허락을 해주는 그러한 개인 컴퓨터를 그가 막 만들어냈습니다. 라는 뜻이죠. 자 at the side of 뭐뭐뭇을 쳐다보고서 at the side of the brilliant device 그 뛰어난 도구를 보고서 스티브잡 서데스트 워즈니어댓 스티브잡 이 워즈니악 에게 대절 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 슈드 스타트 비즈니스 그들이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주절 주장 요구 명령 제안 추천 권고하는 동사가 나오면 대절 속에 주어를 쓰고 동사 원형 을 쓴 이때 슈드를 생략할 수 있죠. 체크 understanding question number 8 8번 질문 What did 스티브잡 proposed when he saw the device 스티브 워즈니악 invented 스티브 워즈니악 이 인벤티드 발명했던 그 도구를 본 이후에 보았을 때 스티브잡 스가 무엇을 제안 했는가 같이 사업 하자고 했죠. He proposed that they start business together 그는 그들이 함께 사업을 시작해 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워즈니악 was a great inventor 워즈니악 비교급을 꾸며주고 훨씬 이란 말로 해석 합니다. 그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희는 당연히 워즈니악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들어 문법이 바로 이겁니다.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을 수식할 때는 very 를 씁니다. she is very beautiful 그녀가 매우 아름답다. beautiful 이라는 형용사 원급을 꾸며주고 있죠. 하지만 much still a lot by far far even 이런 말들은 비교급을 수식합니다. 해석할 때는 훨씬 더 모모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he is much taller than I am 그 남자가 나보다 훨씬 더 키가 크다. taller 라는 비교급을 머치가 꾸며주고 있죠. 훨씬 더 라고 해석합니다. 최상급을 꾸며줄 때 가장 모모하다 단연코 모모하다 할 때는 the very by far far much by no means 등을 씁니다. Steve is by far 스티브가 단연코 가장 재능을 갖춘 음악가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따라서 이 머치는 모아라는 말을 꾸며주는 비교급 수식합니다. 훨씬 더 라는 뜻입니다. 인팩트 실제로 더 투맨 여기서 투맨은 워즈니아 스티브 잡스죠. 이 두 사람이 from the one of the most famous partnerships of digital 이러라는 시대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동반자 관계 중에 하나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원 오브 최상급 복수명사 가장 뭐뭐한 것 중에 하나라는 뜻이 되겠죠. 워즈니아 would come up with a clever engineering idea engineering idea 라는 것은 공학적인 생각입니다. come up with 는 뭐뭐를 제안하다 이런 뜻이죠. 우드는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입니다. 뭐뭐하곤 했다. 워즈니아 이 똑똑한 공학적인 생각을 제안하곤 했다. and jobs would find a way jobs 가 어떤 방법을 찾곤 했다. 무슨 방법? 2 이하인 방법. polish 다듬다. package 포장하다. sell 판매하다. 이시 가르치는 건 engineering engineering idea 워즈니아 워즈니아 이 만든 공학적인 생각이죠. 자 그럼 잡스는 그것을 다듬고 포장하고 판매하는 방법을 발견하곤 했다. 더 투맨 그 두 남자는 head opposite personalities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opposite 정반대의 워즈니아 hated small talk 한담을 싫어했다. small talk 은 한가로운 이야기죠. 는 싫어하다. 그래서 워즈니아 한가로운 이야기를 싫어했다. and often worked alone 그리고 워즈니아 은 자주 혼자서 일했다. 인트로버트의 대표적인 성격이죠. 자 이리즈와 대사이에 강조하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리즈 대 강조 구문 이라고 부릅니다. it was this picture of his introverted personality 대 자 히스는 누굽니까? 당연히 여기서 히스는 워즈니아 이죠. picture 라는 건 특징입니다. 자 워즈니아 의 이러한 내성적인 성격의 특징이었다. 뭐가 enable the 힘 to focus on inventing things focus on concentrate on 집중하다는 뜻이죠. 힘이 가르치는 건 당연히 워즈니아 이죠. 워즈니아 에게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의 내성적인 성격의 특징이었다. 이러한 특징이었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벗그러나 반면에 잡스 스티브 잡스는 had outstanding social skill 뛰어난 사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자 outstanding 하면 뛰어난 이죠.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자면 according to 워즈니아 워즈니아 에 따르자면 he was good at communicating with people 그는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일을 잘했다. 자 communicate with 라는 것은 누구누구와 의사소통하다. be good at 할 때 자 뭐뭐를 잘하단 뜻 s이라는 전체사 뒤에 ing 쓴 거 잘 보고 여기서 히가 가르치는 건 당연히 스티브 잡스가 되겠죠. 자 문법 설명입니다. 리더 a도와 b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양자 부정이죠. 리더가 조어로 쓰면 단수동사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구어체에서 특히 오브 복수대명사의 경우 복수동사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we are need of us for 우리들은 아무도 가난하지 않다. 자 그럼 need 을 쓸 때와 none 을 쓸 때의 차이점이 뭐냐 자 두 명이 대응이 될 때 둘이 대응이 될 때는 need 을 쓰고요 셋 이상이 대응을 이룰 때는 none 을 씁니다. need of us knows 우리 둘 다 모른다 이런 말이고요 none of us know 는 우리 셋 이상 다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not a or b라는 표현도 알아듭시다. not a or b는 a인 것도 아니고 또는 b인 것도 아니다. 양자 부정입니다. 이러한 예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 32번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in that 주어동사 뭐뭐라는 점에서 이때 that은 전치사 in에 걸리는 목적으로 쓰이는 접속사 절이 되겠습니다. he is a genius in that 자 그는 천재입니다.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 he can solve such kind of difficult problem rapidly 빠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종류의 어려운 문제들을 빠르게 풀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남자는 천재입니다. was a shy inventor shy는 수줍어하는 wasn't 약은 수줍어하는 발명가였다. 인트로버트였죠. whereas 반면에 jobs was a daring entrepreneur 자 daring은 대담한 jobs는 대담한 기업가였다. but 그러나 they were alike be alike 는 똑같았다라는 뜻입니다.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 neither 둘 중에 어느 누구도 was afraid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뭐를 자 투페이스 직면하는 것을 뭘 직면하는 것 챌린지 도전을 어떤 도전 that 이하인 도전 that seemed impossible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던 도전에 직면하는데 그 두 사람 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그 두 사람 둘 다 똑같았다 were alike 똑같았다 이런 말이죠 so 그러니까 which personality type is better 어떤 성격 유형이 더 나은가 obviously 분명히 the answer is neither 정답은 둘 다 아니다 The world needs both introvert and extrovert 자 both A and B는 A와 B 둘 다 합니다 introvert 내양적인 사람 extrovert 외향적인 사람이죠 세상은 내양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둘 다 필요로 합니다 and 그리고 day 즉 여기서 day는 내양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둘 다죠 자 이 둘 다 open maker terrific team 자 멋진 팀을 이룹니다 make는 뭐뭐를 이루다 이런 뜻이구요 terrific 하면 멋진 이란 뜻입니다 we simply need to respect different personalities as well as our own 자 our own 다음에는 personalities가 생략이 되어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격뿐만 아니라 다른 성격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자 lead to mom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죠 자 as well as는 not only birds or 을 바꿔놓은 거예요 자 이 순서 바뀌는 거 조심하세요 자 use the strategy 전략을 이용하시오 question number 9 9번 질문입니다 fill in the blank using words from the paragraph of our book 윗달락에서 나오는 단어를 이용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자 wasn't yuck didn't like small talk 자 wasn't yuck 한가로운 이야기 한담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hate란 말을 자 didn't like 로 바꿨네 말만 살짝 바꾼 겁니다 and focused on inventing 그리고 wasn't yuck 은 발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focus on 초점을 두다 while 반면에 스프 잡스 had 수퍼부 소셜 스킬 잡스는 아주 수퍼부 탁월한 사교적인 기술을 갖고 있었다 수퍼부는 탁월한 뛰어난 이란 뜻이죠 and was good at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의사소통을 잘했습니다 자 be good at 뭐뭐를 잘하다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죠 then 그런 다음에 when you have a chance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자 명사 찬스를 누가 꾸며주고 있죠 투부정사가 꾸며주고 있네 투부정사의 형용사정형법이죠 자 워크투게더 함께 일하다 자 우리가 함께 일할 기회를 갖고 있을 때 we might be able to do greater things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문법 부조 잠깐 보겠습니다 나도니의 버터소 b a일 뿐만 아니라 b도 또한 이때 only가 들어갈 자리에 merely나 simply나 just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올소는 생략 가능하죠 b 뒤에는 b의 동사가 나옵니다 이거 as well as로 바꿀 때 a와 b의 위치가 바뀌는 거 조심하세요 예문 잠깐 보겠습니다 he is 나도니 why is but also prudent 자 prudent 신중한 디스크립트의 뜻이죠 그 남자는 현명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신중합니다 나도니 you but also he is right 너뿐만 아니라 그 남자도 맞아 he as well as you is right 문장의 주어가 he이기 때문에 동사는 easy를 쓰는게 맞습니다 여기서 as well as you 를 생략하면 문장이 훨씬 더 쉽게 보이죠 자 이번과에서는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호 특히 목적격보호가 투부정사로 쓰이는 문장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격보호 아 목적격보호가 쓰였다니까 이 문장은 오형식 문장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목적격보호는 무엇이냐 자 목적격보호는 목적어 뒤에서 목적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말입니다 동사에 따라서 이 목적격보호 자리에 형용사 명사 심지어 투부정사 동사원형 분사 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투부정사를 목적격보호로 취하는 동사에는 어드바이즈 얼라우 에스크 커우즈 이네이블 이스펙 폴스 오더 등이 있습니다 자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격보호 용법 예시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첫번째 예시문입니다 I want him to stay here with me during weekend 자 주말 동안 during weekends 자 주말 동안 그가 나와 여기 머물러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 저기서 to stay here with me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 목적어인 힘이죠 따라서 투부정사는 이 힘을 꾸며주는 목적격보호입니다 목적격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온 걸 잘 보세요 자 두번째 예시문입니다 The math teacher 수학선생님께서는 오더 더스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뭐하도록 to find 발견하도록 뭘 발견하도록 the answer for ourselves 우리 스스로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으라고 수학선생님이 명령했다 자 여기서 찾는 사람 누구죠 그쵸 목적어인 어스 우리가 찾는 거죠 자 따라서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어스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목적어를 꾸며주는 목적격보호 objective compliment 목적격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목적격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쓰는 동사도 있습니다 make나 have나 let 같은 사역동사 그리고 see나 watch나 hear나 feel이나 listen to 같은 지각동사 이런 경우에 목적어와 목적격보호의 관계가 능동관계일 때 목적격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쓴다 이거죠 이런거 조심하세요 첫번째 의문 봅시다 자 여기서 스페인어를 매일매일 공부하는 사람은 목적어인 히스 썬입니다 따라서 스터디라는 목적격보호를 동사 원형을 목적격보호로 쓴거죠 I feel something touch my shoulder 여기서 touch my shoulder 자 나의 어깨를 친거 누굽니까 something이죠 something이라는 목적어를 꾸며주는 touch라는 동사 원형이 목적격보호 자리에 쓰였다는걸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목적격보호 자리에 현재 분사 ing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지각동사를 잘 봐두세요 지각동사는 진행의 의미를 강조할 때는 목적격보호 자리에 현재 분사 ing에 씁니다 예문 잠깐 보겠습니다 I saw him I saw him standing here with her 나는 그가 그녀와 여기 함께 서있는 것을 보았다 스탠딩 이하는 힘이라는 목적으로 꾸며주고 있죠 따라서 스탠딩 이하는 목적격보호가 됩니다 아 목적격보호 자리에 ing 진행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 ing가 나올 수 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번 과에서는 이리지와 데스다이에 강조하고 싶은 말을 집어넣는 이리지대 강조구문 이루어지댓 강조구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리지대 강조구문 설명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말을 이리지와 데스다이에 씁니다 그리고 강조되는 것이 사람이면 데스 대신에 후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리지대 강조구문 같은 경우 뭐뭐하는 것은 바로 뭐뭐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It is the piano that Alex will play at Anna's wedding 자 Anna의 결혼식장에서 알렉스가 연주하게 될 것은 피아노다 자 이리지와 데스다이에 강조하는 말을 집어넣었죠 자 It is the writer herself that played the main character in the movie 그 영화에서 메인 캐릭터 주인공 연기를 할 사람은 바로 작가 그 자신이다 자 선행사가 사람이 나왔죠 선행사가 사람이 강조해서 나왔기 때문에 데스를 후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리지대 강조구문 심화학습입니다 이리지대 강조구문을 분열문 또는 크래프트 센텐츠라고 부르는데요 기본 공식은 이리지와 데스 사이에 강조하는 억구를 집어넣고 데스 뒤에는 그 강조 억구를 뺀 나머지 문장 성분을 쓰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데스는 선행사에 따라 후 whom where when which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뒷문장이 관계사의 격을 결정하는데요 예를 들면 it was me that was going to 서울에서 that을 whom으로 안 바꾸고요 왜냐면 이 that이라는 것이 뒷문장에서 죽격으로 쓰였죠 따라서 선행사의 격에 관계없이 죽격관계를 보사 whom 주의해야 할 이리지 때 강조고문 용법 설명입니다 이리지와 데스 사이에 강조되는 말이 전치사나 부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데스 써야 합니다 이 경우에 이 데스를 위치 등으로 교체할 수 없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문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자기정책을 통해서만 우리의 자기정당화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염두에 두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EBS 수능특강 영어 8강 4번 지문 틀리너법 고르기 문항에서 발췌했습니다 이때 데스는 위치 등으로 교체할 수 없다는 것에 유행합니다 자 평선문의 이리지대 강조고문 설명입니다 예문 들어보겠습니다 I'm a sujan in the park last night 어젯밤에 공원에서 내가 sujan을 만났다 이 문장에서 동사 매트를 강조하려면 초동사 2를 씁니다 I did meet sujan in the park last night 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주어를 강조할 경우 It was I that met sujan in the park last night 쓸 수 있구요 이때 데스 후 로 바꿔서 It was I who met sujan in the park last night 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It was me that met sujan in the park last night 또는 It was me who met sujan in the park last night 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목적어를 강조해서 It was sujan that I met in the park last night 이렇게 바꿀 수도 있구요 데스를 whom으로 바꿔서 It was sujan whom I met in the park last night 로 전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장소를 강조할 경우에 It was in the park that I met sujan last night 로 전환시킬 수 있고 데스를 where로 바꿔서 It was in the park where I met sujan last night 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을 강조할 경우 It was last night that I met sujan in the park 로 전환시킬 수 있구요 이때 데스를 when으로 바꿔서 It was last night when I met sujan In the park 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심화학습 의문문의 1위시대 강조구문 설명입니다 의문사를 강조할 때는 의문문을 평소문의 형태로 바꾸고 다시 의문문의 형태로 전환시킵니다 이 경우 두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 의문사가 있는 1위시대 강조구문의 기본 어순은 의문사 더하기 비동사 더하기 이 더하기 대 더하기 문장의 나머지와 물음표를 쓰면 됩니다 만약에 의문사가 없다면 의문사가 없는 1위시대 강조구문의 기본 어순으로서 비동사를 쓰고 it을 쓰고 강조구문을 쓰고 that을 쓰고 문장의 나머지와 물음표를 쓰면 됩니다 의문사가 있는 1위시대 강조구문의 기본 어순은 의문사 더하기 비동사 it 강조구문 that 그 다음에 문장의 나머지와 물음표를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who broke the window 창문은 누가 깼는가 이거 첫번째 평서문의 형태로 바꿉니다 it was who that broke the window 그 다음에 이 문장을 다시 의무문의 형태로 바꾸죠 was it who that broke the window 이때 의문사가 있으므로 의문사 who를 문두로 보냅니다 즉 문장을 맨 앞으로 보내는 거죠 따라서 who was it that broke the window가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 who broke the window라는 문장은 마지막으로 who was it that broke the window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의문사가 있는 1위시대 강조구문의 기본 어순은 의문사 더하기 비동사 더하기 it 더하기 강조구문 더하기 that 더하기 문장의 나머지와 물음표입니다 예문 살펴보겠습니다 why did he leave 부산 그 남자는 왜 부산에 떠났는가 이 문장을 전환시킬 때 첫번째 주어진 문장의 의문사를 1위시대 강조구문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it was why that he left 부산으로 바꾸죠 두번째 그 후에 그 1위시대 강조구문을 의문의 형태로 바꿉니다 그래서 was it why that he left 부산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의문사가 있기 때문에 의문사 y를 문 두로 이동시킵니다 따라서 why was it that he left 부산으로 바꾼다는 거죠 따라서 주어진 문장 why did he leave 부산이라는 문장은 최종적으로 why was it that he left 부산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의문사가 없는 1위시대 강조구문의 기본 어수는 비동사를 쓰고 it을 쓰고 강조구를 쓰고 that을 쓰고 문장의 나머지를 쓴 다음에 물음표를 붙입니다 예를 들면 did you visit the museum yesterday 이 문장을 첫번째 it was you that visited the museum yesterday 로 바꾼 다음에 의문으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was it you that visited the museum yesterday 라는 식으로 최종적으로 변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예문 들어보겠습니다 it was the museum that you visited yesterday 이 문장을 전환시키면 was it the museum that you visited yesterday 로 전환시킬 수 있죠 마찬가지로 it was yesterday that you visited the museum 이라는 문장은 was it yesterday that you visited the museum 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영어 1 오늘의 수업 진도는 레슨 2 엠바레이싱 아버 디퍼런시즈 49쪽 애프터 유 리드부터입니다 레슨 2 엠바레이싱 아버 디퍼런시즈 우리의 차이를 포용하는 것 2과 애프터 유 리드입니다 A번 서머라이즈 더 텍스트 본문을 요약하시오 filling the brain using the words from the box to 서머라이즈 더 메인 텍스트 자 본문을 요약하기 위하여 박스에서 나온 단어들을 이용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자 일단 인트로버트 내양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 엑스트로버트 외향적인 사람 활발한 사람 둘을 꼭 대주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인트로버트의 특징 뭡니까 1번 자 인터널이죠 드로운 2라는 거는 어디에 이끌리다 이렇듯입니다 자 드로운 2다 인터널 월드 오브 자 생각과 느낌이라는 내적인 세계에 이끌린다 자 이거 인트로버트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자 feel recharged after being alone 자 혼자 있은 이후에 after being alone 혼자 있은 이후에 재충전된 것을 느낍니다 자 이것도 인트로버트죠 자 focus on one task at a time 자 한 번에 at a time 한 번에 한 가지의 초점을 맞춘다 focus on concentrate on 초점을 맞추다 집중하다죠 work carefully 주의깊게 일하다 여기 있는 일들은 자 여기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인트로버트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엑트로버트의 특징을 한 번 알아봅시다 자 드로운 2는 어디어디에 끌리다죠 자 그래서 드로운 2 the external world of people and activities 사람들과 활동이라는 외적인 세계 external world 외적인 세계에 이끌린다 그 다음에 feel recharged after socializing 자 socializing이라는 건 사회화한다 사교화한다 사람들과 얘기한다 이겁니다 사회화가 된 이후에 사교화가 된 이후에 자 재충전된 것을 느낀다 good at doing many things at once 자 즉시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을 잘한다 be good at 뭐뭐를 잘한다 자 comfortable with taking risk 자 take risk라는 거는 자 이 뭐라고 할까 위기를 감수하다 이런듯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일을 편안하게 생각한다 이것들은 모두 다 자 엑트로버트의 특징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인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로사파크 어떤 사람이었죠 로사파크는 shy 부끄러워하고 mild-mannered 온화한 품성을 가진 사람이죠 had quiet courage 조용한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마틴 루터킹 주니어 어떤 사람이죠 그렇지 assertive 활동적이고 sociable 사교적인 사람이죠 good at inspiring people 사람들을 영감 주는데 잘한다 자 비교렛 잘하다 inspire 영감을 주다죠 자 이번에는 스티브 워즈니악을 봅시다 스티브 워즈니악은 자 인벤터 그쵸 아주 내성적이고 조용한 발명가였죠 had the ability to come up with clever ideas 자 똑똑한 생각을 come up with 제안해내는 ability 능력을 갖고 있었죠 그에 비해서 스티브 잡스는 어땠죠 스티브 잡스는 an entry free renewal 자 기업가였습니다 had the outstanding social skill 아주 뛰어난 사교적 기술을 갖고 있었죠 자 since 자 왜냐하면은 their personality compliment each other 자 그들의 성격이 each other 서로서로 compliment 보완을 했기 때문에 introvert and expert 자 내적인 사람 내양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은 can make great partnership 위대한 동료 관계를 만들 수가 있다 위대한 동료 관계 파트너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b번 check out the details입니다 세이브 사항을 점검하세요 read the statement 자 본문을 읽고요 check t for true 맞으면 t라고 체크하고 f for false 자 틀리면 f라고 표시하세요 자 based on the main text 라는 거는 본문에 기초하여 이런 말이죠 자 1번입니다 로사팍 was forced to give up a seat 자 로사파크는 그녀의 좌석을 포기하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은 것 같아 근데 뒷부분을 봐야지 자 이분도 설령 뭐뭐일지라도 there was still empty white on the seat 자 mt는 텅빈이죠 텅빈 백인 전용 좌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사파크는 그녀의 좌석을 포기하도록 강요받았다 아니죠 백인 좌석 꽉 찼습니다 1번은 f입니다 2번 2번 마틴 루토킹 주니어 서포드로 파크 섹트 바이 메이킹어 스피치 자 바이 아이엔지 뭐뭐함으로써 바이 메이킹어 스피치 연설을 함으로써 마틴 루토킹 주니어 는 파크를 지지해 주었다 맞죠 자 이거는 t입니다 2번은 t죠 3번 스티브 잡스 크레이더 personal computer that connected 키보드 to a monitor 자 모니터와 키보드에 연결이 돼 있는 개인용 컴퓨터를 만든 사람은 스티브 잡스다 아니죠 f죠 워즈니악이 만들었습니다 3번 답은 f죠 4번 스티브 워즈니악 프리퍼드 루킹 위드 아더 피퍼드 투 루킹 얼른 프리퍼 a to b b보다 a를 더 좋아하다 혼자 일하는 것보다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것을 스티브 워즈니악이 더 좋아했다 아닙니다 스티브 워즈니악은 인트로버트 내성적인 사람이니까 혼자 일하는 걸 좋아했죠 따라서 4번 정답은 f입니다 자 50쪽 c번 show your opinion 입니다 read the comment 자 이 논평을 읽으시오 코멘트는 논평 말입니다 and check the one the writer of the main text might agree with 그리고 본문의 작가가 동의할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을 체크하시오 then write down your own comments about the main text 그리고 본문에 대한 당신 자신의 논평을 쓰시오 share it with your partner 그리고 작과 함께 당신의 작과 함께 그것을 공유하시오 a번 문장입니다 someday 언젠가 미래 언젠가죠 언젠가 I would like to work with someone whose personality compliment mine compliment라는 것은 보완하다 보충하다 뜻이고요 그래서 mine이라는 것은 my personality 뜻입니다 personality 인격 개성이죠 그래서 언젠가 나는 나의 인격 나의 개성을 보완해 줄 사람과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B번입니다 In my opinion 나의 의견으로는 opinion 의견이죠 different personality 다른 개성은 more likely to cause conflict than great personship 위대한 동반자 관계보다도 갈등을 더 초래할 것 같다 be likely to 뭐 뭐 할 것 같다 conflict 하면 갈등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쓰세요 그리고 작과 함께 공유해 보세요 50쪽 D번 broaden your view 입니다 search for information 정보를 검색하시오 search for 검색하다 어떤 정보 about partnership 동반자 관계에 대한 정보 어떤 동반자 관계 that enable two people to accomplish something great accomplish는 달성하다 두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위대한 것 something great 위대한 어떤 것을 달성하도록 해준 동반자 관계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시오 they'll share it with your craftsman 그리고 그것을 당신의 학급 친구와 함께 공유하시오 예시입니다 who are the two people 그 두 사람은 누구인가 윌버 라이트 앤 오르빌 라이트 우리가 흔히 말해 라이트 형제죠 what did they accomplish together 그들이 함께 달성한 것은 무엇인가 they invent the world's first successful fixed wing aircraft fixed wing 이라는 건 고정된 날개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세계 최초의 성공적인 고정된 날개를 가진 항공기를 발명했습니다 인벤트 발명하다 에어커러프트는 항공기입니다 비행기죠 one made their partnership successful 무엇이 그들의 파트너십 동반자 관계를 성공적인 것으로 만들었는가 they had different personality sustainability 그들은 다른 인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오르빌 was creative and had lots of energy 오르빌은 창의적이고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 윌버 윌버는 더 조용한 사람이었고 카르머 더 조용한 and more persistent about this work 그의 일에 대해서 더 많은 끈기력을 가지고 있었다 persistent 하면 끈기 있는 이란 뜻입니다 카르머 하면 더 침착한 더 조용한 이란 뜻이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써보세요 who are the two people 그 두 사람은 누구인가 what did they accomplish together 그들이 함께 성취한 것은 무엇인가 what made their partnership accessible 무엇이 그들의 동반자 관계를 성공적인 것으로 만들었는가 그래서 great partnership 이라는 것은 위대한 동반자 관계라는 뜻이고요 best pairs 라는 것은 최상의 짝꿍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과의 discovering 구레마 입니다 포인트 1 입니다 read and notice 잘 읽고 주목해보세요 read the email below 아래 이메일을 읽어보세요 paying attention to the structure involved involved 인볼드는 굵게 써진 거죠 굵게 쓰여진 구조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아래 이메일을 읽어보세요 to inmate 컨센드 수신작 last month 지난달에 I asked you to deliver print by June the 10 6월 10일까지 by June the 10 by는 뭐뭐까지죠 6월 10일까지 프린트 한 대를 딜리버 배달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에스크 목적어 투 부정사 목적어에게 투 부정사를 요청하다 이때 투 부정사는 목적격 보호입니다 objective compliment 목적격 보호죠 여기서 deliver라는 것은 배달하는 뜻입니다 however 그러나 it arrived a week later 그것이 일주일 늦게 도착을 했어요 이 시간을 가리키는 것은 프린터입니다 what's more 게다가 when I opened the box 내가 박스를 열어보았을 때 I saw that 나는 대절리아를 알았어요 the printer was damaged damage라는 것은 손상을 입었다 프린터가 손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나는 보았어요 알았어요 인팩트 실제로 as a matter of fact 실제로 it appeared to have been used before 이전에 사용이 된 것처럼 보였어요 appear to 뭐뭐로 보이다 뭐뭐로 보였다 to have been pp 자 이거 완료형입니다 그리고 수동형이죠 그러니까 사용이 되어졌었던 것 과거에 사용이 되어졌던 것처럼 보였다 자 보였다가 과거라면 사용이 되어졌던 건 대과거가 되겠네 I want you to explain why these problems occur 왜 이러한 문제가 occur 발생을 했는지 네가 설명하기를 나는 원해 자 you는 목적고 to explain은 목적격 보호입니다 당신이 설명하는 거죠 moreover 게다가 I expect you to replace the delivered printer with the new one 자 delivered 배달된 자 그 배달된 프린트를 자 이 새거 새 프린트로 리플레이스 교체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expect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 거를 기대하다 리플레이스 A with B B를 가지고 A를 대체하다 이런 뜻이죠 자 리가드 에드워드 존슨 자 에드워드 존슨씨가 쓴 글입니다 자 프레틱스입니다 combine the two sentences using the same grammatical structure as above 자 에드워드는 위에 있는이죠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문법 구조를 이용하여 두 문장을 결합하시오 자 1번입니다 the weather was chilly 날씨가 차갑고요 폭이 안개가 깼습니다 that wasn't what I expected 그것은 내가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자 I didn't expect the weather to be chilly and foggy 저기서 to be chilly and foggy 는 목적격 보옵니다 날씨의 상태가 차갑고 안개가 낀 상태라는 거 알 수 있죠 2번 exercise regularly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오 the doctor advised him 의사가 그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자 the doctor advised him to exercise regularly advis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에게 투부정사하도록 충고하다 여기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목적어인 힘이죠 자 find 뭐합니다 find the sentence from the main text with the same structure as above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구조를 가진 그러한 문장을 본문에서 찾으시오 이랬습니다 자 이 본문 44쪽 11번째 줄 덴더 드라이버부터 화이트 패신저까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 2입니다 read and notice 읽고 주목하시오 read the comic strip below 아래에 있는 만화를 읽으시오 paying attention to the structures involved 자 인볼드는 굵게 쓰여진 굵게 쓰여진 구조의 초점을 맞추며 아래 만화를 읽으시오 자 이리즈대 강조구문이 이리즈대 강조구문으로 바뀌었네 시제가 바뀐 겁니다 자 경찰관이 말합니다 이루어져 you 너잖아 스토드 캐시 현금을 훔친 사람이 자 스틸 훔치다 스토드 훔쳤다 캐시는 현금이죠 프롬더 스토어 가게로부터 wasn't it? 그렇지? 자 가게로부터 프롬더 스토어 가게로부터 현금을 훔친 건 너잖아 그치? no I swear 아니에요 내가 맹세할게요 swear는 맹세하다는 뜻입니다 I've never even been there 나는 그 장소에 있어 본 적도 없어요 자 현재 완료 자 ever never가 들어가면 경험용법이죠 자 you had to better be honest 당신은 정직한 게 더 낫다 자 have to better 동사언용 뭐 뭐 하는 게 더 낫다 I am telling you 내가 너에게 말하잖아 it wasn't me 그것은 내가 아니었다고 자 경찰관이 말합니다 there's a witness who saw you there on Tuesday 자 화요일날 on Tuesday 화요일날 그 장소에서 너를 보았다는 witness 증인이 있어 I didn't go there on Tuesday 나는 화요일날 그 장소에 가지 않았어요 it was on Monday that I went there 내가 그 장소에 가는 것은 바로 월요일이었어요 자 이리스댓 강조고문이 이리스댓 강조고문으로 시제가 바뀐 걸 잘 봐야겠죠 자 프레틱스입니다 자 Rewrite its sentence to emphasize the word what press involved 자 볼드라는 거는 굵게 써진 글시죠 굵게 쓰여진 단어 어글을 emphasize 강조하기 위하여 각각의 문장을 다시 쓰시오 자 emphasize는 강조하다 emphasis 강조합니다 use the same grammatical structure as above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문법 구조를 이용하시오 자 1번입니다 my sister spread the rumor 자 내 여동생이 그 소문을 퍼뜨렸다 그쵸 자 이거 문장 바꾸면은 it was my sister that spread the rumor 자 그 소문을 퍼뜨린 거는 내 여동생이다 이 말이죠 that을 who로 바꿀 수 있는데요 that을 who로 바꿀 수 있는 이유는 강조되는 말이 이리주와 데사이에 강조되는 말이 사람이기 때문이죠 2번입니다 bill want to go to 유럽 for a holiday for a holiday 휴일 동안 빌은 휴일 동안 유럽에 가는 걸 원합니다 자 이때 강조문을 바꾸면은 it is 유럽 that bill want to go to for a holiday 자 휴일 동안 for a holiday 휴일 동안 빌이 가기를 원하는 것은 유럽이었다 이 말이죠 3번입니다 she bought a scott 자 그녀가 스커트 치마를 샀다 as a gift for a aunt 그녀의 이모를 위한 선물로 써 자 바꾸면은 it was a scott that she bought as a gift for a aunt 자 그녀의 이모를 위해서 그녀가 선물로써 산 것은 치마였다 스커트는 치마죠 자 find more 더 많이 발견해 보시오 find a sentence from the main text with the same structure as above 위에 있는 거가 똑같은 구조로 가진 자 문장을 본문에서 찾아서 보아라 48쪽에 둘째 줄에 나옵니다 이루어즈, 디즈부터 인벤팅, 띵즈까지입니다 영어 1 오늘의 수업 진도는 레슨 2 엠베런싱 아워 디퍼런시즈 58쪽 랩업입니다 레슨 2 엠베런싱 아워 디퍼런시즈 우리의 차이를 포용하는 것 2과의 랩업입니다 B번입니다 Read and answer the question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On December 1st, 1955 in American city of Montgomery, Alabama 알라바마주에 있는 몽고메리 미국의 도시에서 1955년 12월 1일에 특정한 날의 전시사원이죠 블랙워먼 네임드 로사파크 로사파크라고 이름이 불려진 한 흑인 여성이 가로노버스 버스에 올라탔다 At that time 그 당시에 인 몽고메리 몽고메리 지방에서는 버스 이즈 워 디바이디드 인터 투 존스 B 디바이디드 인터 뭐뭐로 나뉘어져다 버스가 두 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졌다 One for black people 하나는 흑인들을 위한 곳이고 The other for white people 나머지 하나는 백인들을 위한 좌석이었다 She took a seat in the black zone 그녀가 흑인 쪽 좌석에서 좌석을 앉았다 흑인 지대에서 흑인 지역에서 좌석에 앉았다 And watched quietly 그리고 조용히 쳐다봤다 As more and more passengers got on the bus More and more 비교급엔 비교급이죠 점점 더 많은 패신저 승객들입니다 점점 더 많은 승객들이 가을 온 더 버스 버스의 탐에 따라 그녀가 조용히 쳐다보았다 Soon, 곧, all the seats in the white zone were taken 백인 좌석에 있는, 백인 구역에 있는 모든 좌석이 taken, 다 차지하게 되었다 로사파크 was a shy, mild-mannered introvert 로사파크는 부끄러워하고 온화한 성품의 내성적인 사람이었다 인트로버트라는 것은 내성적인 사람이란 뜻이죠 She avoided a standing out in public In public, 대중이죠 그녀가 대중 앞에서 standing out 두드러지는 행동을 하는 것을 피했다 Stand out, 두드러지다 Or drawing attention to herself 그리고 그녀 자신에게 관심을 끄는 행동도 피했다 She had a courage 그녀가 용기가 있었다 무슨 용기? To resist injustice Justice가 정의인데 앞에 in이 들어갔으니까 불의입니다 Resist는 저항하다 불의에 저항할 용기를 그녀가 갖고 있었다 So, 그래서 She answered calm me 그녀가 calm me, 조용하게 대답을 했다 With a single word 한 단어로 조용히 대답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No라고 했겠죠, 당연히 Furious driver 경로한, 화가 난 운전자가 Call the police, 경찰을 불렀다 And she was arrested 그리고 그녀가 체포가 되었다 Be arrested 하면 체포가 되다 이런 말이죠 Question number one 1번 질문입니다 Choose the best place for the following sentence among A to C A에서 C 사이 중에서 다음 따르는 문장이 들어갈 최적의 장소를 골라라 문장 3위비입니다 Then, 그런 다음에 The driver ordered her to give a seat to a white passenger 자, order 목적어 두부 정사 운전사가 그녀에게 그녀의 좌석을 백인 승객에게 주어라 라고 명령했다 당연히 여자 입장에서는 싫어요 이러한 말이 나오겠죠 몇 번입니까? 그렇죠 정답 3번이죠 C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Question number two 2번 질문입니다 Which is the most appropriate for the brand? 빈칸에 들어가는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자, appropriate 적절한이죠 당연히 no라고 했겠죠 자, 2번 답은 2번입니다 Question number three 3번 질문입니다 Complete the sentence based on the passage 자, based on 뭐뭐에 기초하여 단락에 기초해서 문장을 완성하라 자, although 비록 뭐뭐지만 양보조림입니다 양보조림 접속사죠 Although 로사파크 was a quiet introvert 자, introvert 내양적인 사람 비록 로사파크가 조용한 내양적인 사람이었지만 She has the courage 그녀가 용기를 갖고 있었다 무슨 용기? To resist injustice 불의에 저항할 용기를 그녀는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영어 1 오늘의 수업 진도는 Lesson 2 Embracing our differences More questions입니다 Lesson 2 Embracing our differences 2과의 모아 questions입니다 Question number one What are introverts drawn to? 자, introvert 내양적인 사람은 무엇에 이끌립니까? 정답은 They are drawn to the internal world of thought and feeling 그들은 내적인 사고와 느낌의 세계로 이끌리게 됩니다 Question number two What are extroverts good at? 외향적인 사람은 무엇을 잘합니까? 정답은 They are good at performing tasks under pressure 그들은 압력 아래에서 일을 수행하는 것을 잘합니다 And coping with multiple jobs at once 그리고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처리하는 것을 잘합니다 Question number three How were the buses divided? 버스는 어떻게 나뉘어져 있었습니까? 정답은 They were divided based on the race 그것들은 자, 인종에 따라서 흑인과 백인 인종의 기초에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Question number four Why did the driver order Rosa Park to give up her seat? 운전자는 로사파크에게 왜 그녀의 좌석을 포기하라고 명령했습니까? 정답은 All the seats in the white zone were taken 백인 좌석 모두 다 꽉 찼기 때문입니다 다 차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Question number five What is the description of Martin Luther King Jr.'s personality? Martin Luther King Jr.'s 성격에 대한 묘사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He was an extrovert 그는 외향적인 사람이었고요 Assertive, 화건적이고 Socialable, 사교적이고 Good at motivating people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잘했습니다 Question number six What did the king do after his speech? 그의 연설 이후에 킹은 무엇을 했습니까? 정답은 He praised Park's bravery and hugged her 그는 Park's의 용기를 칭찬했고 그녀를 껴안아 주었습니다 Question number seven What was the crucial turning point in the struggle for civil life? 시민권의 투쟁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답은 The bus boycott by Montgomery's black community was the crucial turning point 몽고메리 흑인 사회에 의한 버스 거부 운동이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Question number eight How many days did the boycott last for?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그 거부권이 그 거부가 지속이 되었습니까? 정답은 It lasted for 381 days 381일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Question number nine What was the result of the boycott? 그 거부권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정답은 Eventually 결국은 The bus is your integrated bus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Question number ten What was special about the personal computer that Steve Wozniak created? Steve Wozniak이 만든 개인 컴퓨터에서 특별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답은 It allowed the people to type on the keyboard and see the result on the monitor simultaneously 그것은 사람들이 키보드로 타이핑을 하고 모니터로 그 결과를 동시에 볼 수 있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Question number eleven What would Steve Jobs do after Wozniak came up with an idea? Wozniak이 come up with라는 것은 제안하다 이런 뜻이죠 Wozniak이 아이디어를 제안한 이후에 스티브 잡스는 무엇을 했습니까? 정답은 He would find a way to policy package and set it 그는 그 아이디어를 다듬고 포장하고 판매하는 방법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Question number twelve According to Wozniak Wozniak에 따르자면 What was Jobs good at? 잡스는 무엇을 잘했습니까? 정답은 He was good at communicating with the people 그는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을 잘했습니다 Question number thirteen What did the two men have in common?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답은 They were like in that leaders are afraid to face challenges that seemed impossible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던 도전들을 그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라는 점에서 그들은 똑같았습니다 Question number fourteen What does the other advise the readers to do? 작가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까? 정답은 The other advise them to respect different personalities as well as their own 작가는 그들 자신 것만큼이나 다른 사람들의 성격을 존중하라고 그들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